사람을 상대하는 게 좀 힘들다는 생각들이 좀 많이 있던 친구들이 많았습니다. 그런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을 해도 힘든 건 내가 안 가지고 적응하는 게 쉬운 일이 없지 않습니까? 적응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가 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뭔가 열심히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본인이 좀 만족하는 걸 좀 많이 느끼고 저에게 와서 회사에 이런 유산화에 대한 일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좋아서 하는 얘기인 것 같은 게 다 느껴지더라고요. 그럴 때 좀 아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이구나 정말 사랑해서 하는 일이구나 하는 게 다 느껴졌습니다. 누구에게 의지하는 게 아닌 본인이 진취적으로 좀 나서서 할 수 있는 부부라면 서로 소통만 되는 부부라면 어느 부부든 다 쉽게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